항상 허접한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허접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이번 경기는 프로토스전 견토로 견토 지금 전승인거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지질 않아? 토스 많이 걸렸는데 토스전에 다 이겼어 진짜로 이거는 이 빌드가 개사기 빌드라는 걸 보여주는거지 갓갓빌드 갓 가라 갓 갓 갓 갓 갓 아 지 테란전만 아니면은 잘 올라간다 테란전때문에 못올라간다 오자마자 방종떠서 놀랐어요 레슨에 아 그래요? 방종떴어요? 혹시 튕겼나요? 혹시 뭐 싱크가 안맞고 그런게 있나요? 싱크빛같은 느낌으로다가 혹시 그런일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말씀해주세요 뭐 방송을 끄던 뭐 다 시키던 해야되니까 티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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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로 가자 티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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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아 한기이님 2천원 감사합니다 티팬티팬티 트리플일 보고싶다고요? 아이 트리플일 아무것도 없어 트리플길 개쓰르기들 요즘 대세는 견제투스다 아이! 또 정찰 둘 다 못했어 악은 전설에 공부여전중입니다 감잡니다! 고맙습니다 트리플일은 약간 좀 대세에서 물러갔어 약간 운적인 요소가 좀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진짜 실력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잖아요 그쵸? 이런 갓갓빌드 하세요 갓빌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이 설마 파일럿 안지어줬어 진짜로 설마했는데 왜 안들어가지는거야 왜 푸질럿이야 이새끼네 미친놈이다 다크를 가도 상대방이 빠르거든요 조심해야돼 조심해야돼 원게이트 다크 갈게요 이번에 이거 문제가 좀 생겼는데 상대방 빌드를 못 봤어요 이게 중요하거든 어쨌든 간에 빌드를 봐야지 우리가 운영적인 측면을 바라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빌드를 못 봤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서로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을 해야되는건데 상대방이 나를 근데 살짝 봤어 그래서 이건 상대방이 빌드 선택을 조금 더 과감하게 갈 수 있거든요 나를 살려라 그래서 캐논을 앞마당에 빨리 요런 선택 나쁜 선택 절대 아니고 이거 근거가 있는 선택이에요 사령을 못 받고 투질러 나와있다 다크일 수 있다 라는 것을 계산해서 한거죠 딴거 아니고 다크일 수 있다 티팬 티팬 티티팬 영러시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앞마당이 중요한 시점이 아니야 결국에는 막아야 우리가 앞마당을 돌릴 수 있는거니까 최소 사케논 짓고 앞마당에 제일 안전한 선택으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둔토리타스 목숨을 위하여 아 그 드람마는 아니거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끌이 때리라 obra가 울텐데 조심합니까 기다려 누르라 응 이렇게 돌아갈 각만 trabalho 다크 돌아갈 각만 봐요 앞마당거리 teinton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갈려고 하던 빌드를 들어갈 수는 있어 할 것처럼 하고 안하네 할 것처럼 하고 아무것도 안하네 이제 돈 모아서 두 개 짓죠 로보틱스 도망가는데 도망가는데 레더 등급이요? 지금 1900점 비...비...에요 비비비 비비 비비에요 비비 아 뭐야 뭐 우는데? 죽됐다 이거 당할 것 같은데 최대한 파이팅 플러까지 해서 막아보자 알았다 럭타이 너가 쑤울 내가 필요한가 너가 쑤울 에이 갈건가요? 아니 쟤가 가... 가고싶다고 가는 곳은 아니잖아 내가 찍으면 가겠지 내가 찍으면 가겠지 내가 찍으면 가겠지 가고싶다 아... 아... 뭐야... 왜 이리와... 나 오키네 가스 너가 버스 되어버릴 하 Pros руб 알ignon Keira 가스는 왜 이렇게 없을까요? 빨리 갑시다 아냐아냐 어어 인구수 보조? 아, 상대방이 뭔가 뭔가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 뭔가 말리는 것 같고 뭔가 끌려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매우 적응이 안되는데 시작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버 다크가 이버 갑시다 점사 좋았죠 점사 보셨어요 여러분들? 일부러 타겟 바꾸는 거 봤어요? 아, 요기 실력이지 가자아 뭐야 이 새끼 뭐 왔냐 자 너무lighet 음 생각해 차 아 이상 최 아 암 、 아다리? 실려! 실려! 이걸 아다리라고 한다고 딸딸이라 철하했어 못본다고 형이나 수준이 이 정도라고 물건전 애써 즐겨둘 아이러닝 파이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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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 파이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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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떻게 해야될까요? 전투에 몸바른 카살의 템플라 2번판은 이기겠어요? 저 오늘 14승 1팬가 그러는데 2번판은? 계속 이겼어요! 14승 2패구나 아까 방금 테란 졌구나 계속 이겼다구? 뭐야? 템플라 셔틀 하나 더 셔틀 하나만 더 나오면 갑시다 어? 어 있네요? 네 이거 깨로 갑시다 어 뭐야 내 앞마당 크롭은 어디? 나도 당했음? 저도 당함 조심조심 이거는 카울 와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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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무적 멀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재만 하다보니까 병력이 없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정말 오산인게 이런거죠 리버가 있어 딱 깨고 도망가면서 전마다 하이템플러 삭삭 먼저 올라가고 아군 전설이 도전중입니다 얼마나 열받을까 아군 전설이 도전중입니다 내가 필요한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후우우 아 아 센스 아 재수없어 센스 플레이를 하대 모아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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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개발한 빌드냐고요 제가 고안하고 고안한 빌드입니다 누가 만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도 없다면 내가 만든거죠 아 아 우연 아 아 그리고 아 제가 안 아 아 아 유 테瓸 템플라 내 우리 수렴 엽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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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견제 계속 견제 멀티가 없다고 생각해서 약간 좀 유스락이 안아 나의 넓은 이의 역사에 대한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을은 한 명의 역사에 대한 공격을 받았는데요. 아군 전사들이 푸드 뒤집니다. 아군 전설이 투전 중입니다. 정원 형님 후원 10만 원 부탁드립니다. DT 형 저 퇴사하기 전인데 여름 부가비 보너스 받았어요. 아이고! 거지야! 식빵같이 생긴... 아 고맙다! 아이 그거... 저 수지 퇴사했는데 이제 돈 많이 필요할텐데... 아이 고마워요. 언제 내려가니? 서울에 요즘 자주 가다보니까 시간이 많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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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앙툰 아들 토리더스 쇼 쇼 쇼 쇼 아 고맙습니다 8월 10일까지 꽤 하네 그래도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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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약간 게릴라 스타일입니다. 요 스타일 자체 요래요. 예 견제하고 여기도 흔들고 저기도 흔들어서 결국엔 상대방이 지치게 만드는 고런 게릴라 플레이를 원래 좋아합니다. 원래 약간 내 성향이 좀 드러난 빌드라고 할 수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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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비토 뭐야 그리고 개혈 받아 미쿠로콘가봐 이 이 밖이 뭐야 이거 근데 add 히힛 이..이긴게 아닌가? 뭔가 상대만 비밀이 있나 여기 있어요? 있으면 더 하고 없으면 말고 캐리어 가기도 전에 사녀가 지쳐버렸어 아니 캐리어 어디로 가야되지? 캐리어 갔다가 털릴 것 같은데 지금 굳이 갈 필요는 없거든 멀티가 없기 때문이지 아니 그러면은 다카거 뽑아서 그거 하면 되겠다 여기다 가자 그냥 여기 왔네 아 근데 본인 돈이 없지 않아 상대방님? 아군 전설이 도전 중입니다 야 재재 아 청포동님 안녕하세요 게릴라가 아니라 산적 플레이 아니냐고 산적같이 맞아볼래? 야 8점 오르는 거 실화냐? 아이씨 이거 점수 조금 조금 주네 2000점이 그건거보다 네이다 아깝다 아깝다 우리는 1900점 찍고 갑시다 배틀 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배틀 크루즈 가동 완료